원래 그런가? 얘가 뭔가 표면 장력이 있는데 그 표면 장력에다가 얘가 막 표면 장력이 있어 표면 장력은 뭐지? 표면에 있는 애들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 이라고 해야되나? 얘를 만약에 이렇게 한쪽으로 당기려고 해 그러면은 다시 원상복구를 하겠죠 그러니까 용수철 용수철도 원상복구를 하는 거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죠 얘가 이렇게 있는데 동그랗게 이렇게 있어 얘를 이렇게 훅 눌러 쓰면 다시 원상복구를 하려는 그런 힘이 있는거에요 그게 표면 장력인데 그냥 중력 또 없는 그런 공중에 물방울을 탁 던져놓으면 얘가 구 모양으로 예쁘게 딱 있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걸 이제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 구 모양을 이렇게 한쪽으로 찍으려면 다시 돌아가려고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근데 이게 어 포텐셜이 다르면 돌아가려고 하겠죠 자 그런게 이제 그러면 표면 장력을 나타낸 거 있는데 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넓이를 그냥 곱해서 에너지 단위로 만들었어요 그걸 다시 넓이로 나눠서 단위 넓이당 에너지로 바꿨어요 얘가 얘가 하는 말이 뭐냐 얘가 하는 말이 뭐냐 얘가 하는 말이 뭐냐 뭔가 되게 말장난 같은 느낌도 있는데 산성 쪽 에너지랑 연기성 쪽 에너지를 따로따로 계산해가지고 더한 다음에 전체 에너지로 나눠서 전체 넓이로 나눠서 다시 단위는 제자리로 돌아왔죠 넓이 곱하기 전이랑 똑같은 애로 자 그렇게 했는데 좀 읽어볼까요 조금 좀 읽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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